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그동안 공모전 준비, 전시 준비, 그리고 여러 수업들로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. 이전처럼 자주 영상을 업로드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재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는 지난번에 이어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토마스 콜의 작품들에 대해 좀 더 깊게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 처음 작품은 제국의 행로입니다. 토마스 콜은 약 3년간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인 작품을 제작합니다. 사실 한 작품은 아니고요. 이렇게 5점의 그림 시리즈입니다. 각각의 작품 안에는 독특한 산이 계속해서 같은 위치에 보여지고 있는데요. 달라지는 계절과 시대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. 지금 보시는 이 드로잉은 토마스 콜의 후원자 루벤 리드,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사람입니다. 이 후원자의 저택 3층에 있는 벽난로 주위에 놓일 그림들을 배치한 스케치입니다. 이 시리즈는 맨 처음 야만적 국가에서 시작해 목가적인 국가, 제국의 완성, 그리고 파괴, 마지막으로 폐허를 끝으로 이 시리즈가 만들어졌습니다. 우선 야만적 국가를 보시겠습니다. 토마스 콜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작품은 봄을 배경으로 하는데요. 바위, 산, 숲, 바다가 있는 거친 풍경이 주로 보입니다. 새벽 폭풍을 치던 바다 위 태양이 떠오르고 있으며, 한쪽에서는 가죽옷을 입은 사냥꾼과 사냥개가 도망치는 사슴을 쫓고 있습니다. 그리고 먼 해안에는 미국 원주민의 텐트가 있는 공터가 보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독특한 산이 우리가 앞으로 이 시리즈에서 계속해 같은 위치에 보게 될 돌산입니다. 각 그림에서 이 산을 이렇게 흰색 화살표로 표시해 두었으니 관심있게 봐주세요. 다음은 초여름이 배경으로 그려진 목가적 이상향 혹은 목가적 국가란 작품을 보시겠습니다. 이 작품은 앞선 야만적 국가에 비해 길들여지고 부드러워진 느낌이 드는데요. 이 그림은 농업, 예술, 과학 등이 상당히 발전된 시대를 보여주며 고대의 그리스를 생각하게 합니다. 그림만을 좀 더 살펴보면 목자는 양떼를 돌보고 있고 농부가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. 앞에 왼쪽에 있는 노인을 보면 모래에 선을 그어 뭔가 기하학적 발견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. 앞에 오른쪽을 보면 소년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. 군인을 그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이미지는 제국의 야망을 떠올리게 하며 뒤은 작품 제국의 완성으로 넘어갑니다. 초가을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첫 번째 작품, 야만적 국가에서 보여진 미국 원주민의 텐트가 있던 공터의 반대편 해안으로 시점을 바꿉니다. 이곳은 넓은 항구로 개조되었고 코끼리가 끄는 차에 올라탄 정복자와 그 주변으로 많은 포로들 그리고 군인들과 의원들도 함께 보입니다. 항구엔 비단돋을 담배, 전함 등등이 있어 활기를 띄워 보입니다. 토마스 콜은 이 작품에서 인간의 성취와 영광 그리고 제국의 화려한 정점을 표현하였는데요. 마치 고대 로마 시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. 이 작품은 방금 앞서 보았던 제국의 완성과 거의 동일한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특별한 설명 없이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대강 눈치 채셨을 거예요. 파괴와 약탈이죠. 그림 화면 멀리선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고 앞쪽에서는 적군 함대가 도시로 들어와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입니다. 게다가 화재까지나 상황이 더 파괴적이고 참혹해 보이네요.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림입니다. 해가 막 지고 달이 황운 하늘 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. 한때 위대했던 자랑스러웠던 도시는 산산이 부서지고 담댕이던 꿀이 자란 폐허가 되었습니다.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명은 사라졌지만 뒤쪽 돌산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. 이 작품은 모든 제국이 망한 후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제국의 행로 시리즈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경의 차일드 헤로드의 순례란 서사시에서 영향받은 작품인데요. 토마스 콜은 이 시리즈에 대한 신문 광고에서 이 시에 나온 부분을 인용했습니다. 첫 번째 자유, 그 다음 영광, 그것이 실패할 때 부, 악, 부패, 마침내 야만, 그리고 방대한 양의 역사는 단 한 페이지에 불과하다. 이는 아무래도 이 그림이 그려지던 시기, 1830년대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미국에서 이때는 매우 낙관적인 시기로 미국의 동서부를 연결시키는 운하인 이리운하가 완성되었고 최초의 미국 기관차가 첫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. 즉 미국에선 한창 산업화가 이뤄지던 시기였고 당시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이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. 이런 시대를 살고 있던 토마스 콜은 이 작품을 통해 제국 건설에 대한 자부심에 대해 경고함과 동시에 자신이 꿈꾸는 목가적 삶에 대해 보여준 것입니다. 다음으로 감상하실 작품은 옥스 보우란 작품입니다. 근데 이 옥스 보우란 이름은 이 작품의 진짜 이름은 아니고요. 이 작품의 진짜 이름은 네우 후 메사수체스주 노 샘턴 홀리오크 산에서 본 풍경입니다. 앞으로 보신 이 작품은 네우 직후 코네티커강 계곡의 파노라마를 낭만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유명한데요. 특히 이 그림에 대해 많은 미술 비평가들은 야생과 문명의 대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럼 그림을 만나보실까요? 이 작품의 왼쪽을 보면 폭풍으로 황폐해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. 얼핏 보면 쏟아지는 미에 새들이 미친 듯 날아다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맨 왼쪽에서 우리는 번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반대편 오른쪽을 보면 매우 정돈된 풍경이 보입니다. 경작된 토지, 가축 기르는 모습, 정착하고 지은 집 등등 초기 이주민들의 삶을 보는 듯 합니다. 즉 거친 자연을 길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. 참고로 이 작품은 미국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상인계급을 자신의 후원자로 만들기 위한 그림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자 이제 마지막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1840년도 작품으로 건축가의 꿈입니다. 토마스 콜은 그림 속에서 서양의 위대한 건축물의 역사를 그렸습니다. 이제부터 찬찬히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. 배경을 보시면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고 그 앞에는 오벨리스크 그리고 가운데 땅에 세워진 벽 기둥엔 그리스식 기둥을 하고 있는 신전이 있습니다. 이어서 그 위에 로마의 원형 모양으로 된 순교 기념당이 그리스 건축물 위에 놓여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뒤에는 로마의 수로가 있습니다. 여기서 잠시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그 당시 즉 19세기의 이러한 서양 전통의 건축물들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당시 19세기 사람들에게 이집트, 그리스, 로마 스타일은 그들이 다시 달성하기를 희망했던 이상적이고 완벽한 건축물로 간주되었습니다. 이에 토마스 콜은 이 작품에 동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냅니다.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. 하나는 앞쪽 화면 왼쪽에 위치한 중세 고딩 양식입니다. 이 고딩 양식은 윗세대의 전통과 분리되어 있습니다. 게다가 이 건축물은 오른편에서처럼 환한 태양빛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안에 있습니다. 물론 이 어두움 덕분에 고딩 건축양식에서 보여주는 특별한 아름다움, 즉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하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광경, 즉 여러 시대의 건축물들이 한 공간에 있는 이 환상적인 장면이 커튼이 드리워진 아치 느낌의 기둥으로 인해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는 것입니다. 마지막 하나는 앞부분에 아주 작은 모습을 한 한 사람입니다.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람은 거대한 건축물들 사이 책 더미에 앉아 멀리서 서양의 위대한 건축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. 책에 누워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지식 위에 누워있는 이 청년은 건축가처럼 보입니다. 왜냐하면 그가 과거 그리스 로마 시대 신전의 평면도를 들고 있기에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. 이렇게 두 눈을 감고 과거 건축폭면도를 들고 상상에 젖은 그는 아마 건축가로서 그가 미래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리고 바로 그 아래 부분을 보면 글자가 있는데요. 읽어보면 토마스 콜이 건축가 이티엘 타운을 위해 그리다 라고 딱 쓰여져 있습니다. 사실 이 그림은 건축가 이티엘 타운이 토마스 콜에게 자신을 위해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해 제작된 작품입니다. 이 건축가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있는 풍경을 원했고 분명 토마스 콜이 그린 그림엔 고대 그리스적 요소가 들어있기는 했지만 좀 뭔가 변형된 모습이었습니다. 결국 이 그림을 요청한 이티엘 타운은 이 그림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고 그림 받기를 거부합니다. 토마스 콜 입장에서는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 이 작품을 완성했는데 뭔가 좀 씁쓸했을 것 같아요. 암튼 이 작품은 결국 미국 오하이오에 있는 툴레도 미술관에 인수되어 현재 이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. 오늘 우리는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토마스 콜의 작품 중 제국의 행로와 옥스보 그리고 건축가의 꿈에 대해 자세히 감상해 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알렉스 카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